자 그러면 우리 설문조사를 해봅시다 가족들이 본인이 장어인 거를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아네요 그럼 반대로 모른다 모를 수가 거의 없죠 근데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족들이 장어란 것을 응원해준다 여기서 가야 되네 가족들이 장어인 것을 싫어한다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장근석 사진 옆에 집에 뭐 장근석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장근석 사진 옆에 송중기 사진을 붙여 송중기 사진 옆에 이중기 사진을 붙여 그래서 누굴 좋아하는지를 모르게 만들든가 누구든 응원한다 그냥 이 나이 또래 젊은 배우라면 다 응원한다 그리고 나만 봐 그리고 계속 나만 봐 그러면 네 장근석 사진 ят 우리 나이oly MIKE